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캐스트가요. 비연계 공부 방법이에요. 기출문제 공부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방학 동안에 학생들하고 여러가지 상담을 해봤을 때 아이들의 일반적인 고민 해결, 학습법 이 강좌 내용이고요. 제가 앞에 찍은 강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해석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걸 설명을 했어요. 네 해석 공부하는 방법만큼 많은 학생들이 또 물어보는 게 선생님 저 비연계 공부하는 거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 2번은 뭐냐면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 비연계 문제 풀이가 중요한 건 알고요. 문제는 푸는데 실력이 향상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뭔가 공부를 했다고 해도 밤에 풀 문제는 제가 풀지 않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제가 그걸 또 맞출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연계는 공부는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 실력이 향상된다는 느낌도 없고 실질적으로 시험 점수로도 올라가지 않는 케이스의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연계 공부 방법, 기출문제 공부 방법을 추천 공부 방법쯤 공유하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일단은 여러분한테 꼭 퀴즈를 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요. 첫 번째 질문, 수능 때 모든 어휘를 다 알고 문제를 풀까요? 다시 말하면 어휘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완벽히 안 다음에 문제를 풀까? 제 생각인데 그럴 가능성 0%예요. 너무 심했나요? 거의 0%예요.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모든 어휘를 다 알고 풀 가능성은 없습니다. 둘째, 그럼 수능 때 모든 문장을 시간 내에 완벽하게 꼼꼼하게 해석하고 자, 그 의미까지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완벽한 해석이에요. 완벽한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까요? 장난합니다.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자,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능을 볼 때 내가 모든 단어를 다 알 가능성은 없고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어휘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휘는 무조건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모르는 어휘는 반드시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또한 내가 해석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해석 공부하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석을 해도요. 자, 예를 들면 해석의 원리도 공부했고 제 거 강좌 기준으로 아, EBS도 해석 공부했고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해도 실제로 수능 볼 때 모르는 해석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흔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공부합니다. 마흔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한번 제가 상담 결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생들 대부분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비연계 이제 기출문제 공부할 때 시간제곱 문제 풀어요. 어, 맞아요. 채점해요. 음, 맞아요. 틀리고 확인했겠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확인도 하고요. 자, 해설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틀렸거나 안 틀렸거나 그냥 어휘는 정리해서 외운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세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실력이 향상된다는 느낌도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실력이 향상되지도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상하죠? 선생님 이게 스탠다드한 공부 방법 아닙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라니까 이건 어떤 정도의 공부냐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시간제곱 문제 풀고 채점한 다음에 틀린 거 확인하고 해설지 보고 자, 막건 틀리던 어휘 정리해서 외우는 공부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이래요. 자기가 수능을 봐요. 수능 문제를 틀려요. 틀리고 나서 확인하고 어휘 정리한 다음에 아, 나 한 번 더 공부해야지? 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 다 끝난 다음에 틀린 걸 확인하고 있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연계 공부는 하고 있는데 단어도 더 많이 옛날보다 외웠고 해석 공부도 했고 시간제곱 문제 푸는 공부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실력이 향상된다는 느낌도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형강 학생들한테 시켰던 공부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요. 1번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요. 무조건 끝까지 했습니다. 자, 이 공부 방법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어휘를 찾아가면서 해석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수능 볼 때 모든 어휘 다 할까요? 절대 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단어를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절대 실전 시험에 적응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무조건 시간제곱까지 봅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근거를 찾는 게 아니고요. 글을 읽으면서 답의 근거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이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답의 근거 찾는 거 제 독해의 원리 내용 중에서 1강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답의 근거 찾는 게 큰 도움 될 겁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근거를 찾고요. 셋째 너무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수능은요. 학생 기준으로 얘기하면 정답을 찾는 것보다 말자는 아닙니다. 오답을 지우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근거를 찾았으면 관련 없는 자, 선지를 지우고 답을 남겨야지. 그러니까 실전 문제 풀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채점을 한 후에 자, 어쨌거나 시간 안에 문제를 맞춘 연습하셔야 돼요. 실전처럼 나 수능 때 모른 단어 나올 것이며 해석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문장 나올 거라는 건 인지하시고 무조건 답의 근거 찾은 다음에 선지를 지운 다음에 채점하고 나선 영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어를 공부한다는 건 뭐야? 요거는 문제 풀이 공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이렇게 하는 건 문제 풀이 공부입니다. 문제 풀이 공부와 영어 공부가 달라요. 채점을 한 후에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 맞고 틀린 거 관계없이 해석 꼼꼼하게 해보고 모르는 어휘 정리해서 외우는 건 채점을 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어, 그냥 말은 좀 그럴 듯한데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궁금해하실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 갖고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그러니까 문제 풀이 공부를 이렇게 한 다음에 해석을 나중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제가 기출문제를 총안 이해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 말씀드릴게. 여러분들 근거 찾을 때 자, 영어의 기본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이건 해석 공부할 사람은 알아요. 해석의 시작 뭘 찾으면 절반이 끝났죠?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문장의 해석은 동사를 찾으면 절반이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독해예요. 글을 읽는 거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독해의 시작은 뭘까요? 자, 말씀드릴게요. 연결어예요. 연결어예요. 연결어라고 하는 게 대놓고 필자가 자, 내가 이제 주장하는 말을 여기다 쓸 테니까 집중해서 보세요를 알려주는 장치인데 그 중에서 자, 이제 빈칸까지 주제 제목 요지와 빈칸까지는요. 이 세 가지 요소만은 놓치시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시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장을 읽기도 전에 예시의 연결어를 먼저 찾고 시작하면 되게 편해지거든요. 여러분들, 수능은 16줄 정도의 길이의 평균 약 7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7개밖에 쓰질 못하는데요. 아니, 7개밖에 쓰지 못하는 문장 중에 왜 필자가 부연 설명까지 했을까요? 아니, 필자가 왜? 아니, 그 질문 아까운데 7문장밖에 못 쓰는데 왜 부연 설명이 예시까지로 쓸까?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해? 예시 앞 문장이 중요하니까 부연 설명까지 넣어준 겁니다. 다시 문제는요. 풀 때 첫 줄부터 읽지 마시고요. 3초 정도만 동원해서 연결어의 세모치고 문제 푸는 순간 어디에 글에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녀석이에요. 둘째 역접이에요. 그러나 계통 여러분들, 역접인 건 당연히 아실 거야. 속대말로 위에가 쓰레기 나 인생부터 말할게요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 필자가 자기 글을 요약하는 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까닭에 so 또는 as a result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필자가 자기 글을 알아서 요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왜 요약해요? 중요하니까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독해의 원리 때 1강 첫 수업 시간부터 얘기하는 건데요. 독해는 문제풀이는 연결어를 찾았으면 연결어 있으면 독해의 정말 절반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자, 현실적으로 실적으로 문제풀이 공부 방법하고 복습 공부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작년 문제인데 나는 이걸 그냥 수능이 아니고 나는 그냥 연습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연결 공부할 때는 시간 제고 현실처럼 나 수능 보는 것처럼 답을 무조건 먼저 찾는 연습을 하겠다. 자, 그리고 공부하겠다요. 그러면 자, 연결어 번 찾아볼게요. 한 3초 정도만 동안 다음에 각 문장의 첫 번째 될 것만 빨리 빨리 보시면 돼요. 첫 문장의 대문자만 빨리 보시면 됩니다. 자, 대문자만 빨리 빨리 볼게요. 와우 제가 왜 와우라고 했냐면요. 필자가 알려줬어요. 어디 읽으면 답인지를 노골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연결어라고 하는 녀석이 글을 읽기도 전에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까닥이 뭐라고 자기가 자기 글을 요약을 하는 거라며 그러면 뭐뭐의 결과로서 다음에 자, 필자가 자기 글을 요약하는 거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까닥이 뭐라고요 자기 글 위에 거 전체 요약하겠다는 얘기죠. 아, 필자가 자기가 자기가 왜 요약을 해요? 중요하니까 밑줄로 바꿔놓으세요. 풀기도 전에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예시가 나왔으면 예시 앞문장은 중요하니까 부연 설명을 한 거거든 예시 앞문장 자, 다시 말할게요. 문제 풀 때요. 아, 필자가 어딜 지금 강조했구나를 알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오해나지 마세요. 요거만 읽고 답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위의 부분, 요 부분에 혹시 모르는 어휘가 나올지언정 해석이 완벽하지 않을지언정 답을 먼저 찾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첫 문장 한번 가볼게요. 아마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아마 물음표가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해석을 한번 읽을게요. Sensory Specifics Diary 별표 있었습니다. 포만감 첫 문장부터 와 좀 어려운 말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용어 어떤 용어가 나왔거든요. 감정구 아, 미안해 감각 구체적 포만감이란 규정됩니다. 에스 뭐로써? 감소로써 식욕의 감소로써 또는 주관적인 선호 뭐에 대한? 음식에 대한 어떤 음식? 먹어지는 음식에 대한 주관적 선호의 감소로써 규정됩니다. 위드, 리틀이 혹시 뭐게 해요? 아마 몰랐던 학습이 많을 거예요. 이거 한번 써드릴게요. 위드, 노는요 위드, 아웃과 동의합니다. 뭐뭐가 없는 위드 다음에 리틀이 나왔으면 리틀은 거의 없다 하죠. 얘 올모스트 위드아웃이에요. 거의 뭐뭐가 없는 리틀은입니다. 그러면 뭐가 거의 없어? 변화가 거의 없는 희드온이구 밑에 있습니다. 쾌락 먹자는 음식에 헐 아, 미안해 이상하지? 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세 줄 읽고 나서 일반적 학생들의 경향을 얘기할게 뭐 읽었게?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이게 뭐지? 이거 세, 네 번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제 풀 때는 아, 이거 첫 세 줄 만약에 해석이 되게 어렵구나. 아, 단어도 어렵고 근데 아니, 기억도 잘 안 나는구나. 넘기세요. 왠지 아세요? 아예 필자가 어디를 강조하는지 알려주고 시작해서 그래요. 근데 희한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또 해석이 될 거예요. 뭐의 결과로써? 감각, 국체적인 포만감의 결과로써 웬, 뭐뭐 할 때 사람들이 먹어요. 다양함. 자,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그들은 경향이 있어. 과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지? 실제 문제 풀 때 얘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건 확실해. 필자가 오신 말이 어? 음식의 다양성이 있으면 과식을 한다는 기억이 나요. 다음 문자 볼게요. 크래럴, 더 큰 다양성. 음식의 다양성은 이끌어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먹게끔. 뭐보다? 데이, 우드 장보로 우드 뭐뭐 했을 거보다. 그렇지 않을 때 자, otherwise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근데 얘랑 얘랑 같은 말인 것 같네. 쏘가 볼게요. being full 배부르다는 거와 자, 별표 있습니다. stated 충분히 만족한 별표 좋습니다. 만족을 느끼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사실 기억 안 나고 근데 이건 확실하다. 음식을 다행히 먹으면 다행히 먹으면 과식한데 배부른 거와 내가 만족한 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 자,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쭉 읽어볼래요? 두 번, 세 번 읽지 마세요. 오케이.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길어서 해석이 잘 안 돼요. 또는 해석은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이었어요. 문제 풀 땐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제가 읽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연결어가 아예 어디 읽으면 포인트인지 알려줬거든요. 다음 문장 제가 볼게요. 작은 변화 감각적 속성 음식의 감각적 속성의 작은 변화는 충분한 겁니다. 음식 섭취를 증가시키기. 어? 여러분들 글 하나의 주제 하나인 거 아시죠? 아까 첫 번째 연결어는 뭐라고요? 음식을 다양하게 먹으면 과식한대요. 그 다음 배부른 거 하고 내가 만족한 거 하고는 별개일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예시, 악문장은 중요합니다. 야, 음식에 좀 변화를 주니까 사람들이 섭취를 증가시킨대. 어? 그럼 같은 말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사람은 음식이 다양할수록 또 음식에 변화를 주면 과식한다인 건 확실히 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읽지 말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먼저 답을 찾고 나서 생각할게요. 그럼 실전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지. 지금 아예 근거를 찾고 문제 풀었거든요. 그럼 첫째 이제 하나씩 지어가 볼게요. 필요성 다양한 음식 자, 일상의 삶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필요성 아까 뭐라고 나왔지? 음식을 다양하게 먹으면 과식한대매 아, 속된 말로 매일매일 다양하게 음식 이거 뚱땡이 된다는 얘기야. 1번 절대 답 아니에요. 주제로 2번 이유 사람들이 거절해 싫어해 친숙하지 않은 음식을 거절하는 이유 나온 적 있나? 아니, 사람들은 친숙하지 않은 거 안 좋아합니다. 나온 적 없어요. 3번 변화 사람의 선호가 변화되었다 자, 기본적인 식품에 사람의 선호가 바뀌었다 나온 적 없고요. 음식을 다양하게 하면 또는 변화를 주면 더 많이 먹는다였어요. 3번 영향 뭐에 음식의 다양성 어디에? 양 음식 양에 음식 다양성의 영향 근데 어떤 음식일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양에 음식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가능한가? 세모 칩시다. 왜? 다양하게 하면 많이 먹으니까 5번 중요성 유지해요. 음식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과식을 막기 위한 게 아니지 다양하게 먹으면 과식이 증배됩니다. 답은 몇 번? 일단 4번을 답을 고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문제 어떻게 풀었죠? 위에 부분과 중간 부분 저 그냥 물음표하고 넘어갔어요. 아, 해석은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일단 패스예요. 자, 근거의 밑줄을 쳐놓은 다음에 선지를 하고 답을 일단 남깁니다. 채점을 했어요. 어? 정말 4번이래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면 자, 저 영어 공부하지 자, 해석 공부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해석 공부 되게 중요한데요. 답을 찾고 나서 이제 모르는 어이 싸그리 정리 그 다음에 해석 찜찜했던 거 다시 해석하는 공부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문제 풀 때는 요 세 줄 아,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아, 이 문장 너무 길어서 잘 기억이 안 났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문제를 풀고 나서는 공부하는 거예요. 볼게요. 감각 국체적인 포만감이란 규정됩니다. 뭐로서 규정되냐면 감소되는 거래요. 뭐가? 식욕이 감소되는 거야. 아, 좀 어려운 용어지만 감각 국체적 포만감은 식욕이 감소되는 걸 말하는 거구나. 또는 이거 감소인데 어디? 주관적 선호의 감소인 거야. 음식에 음식에 대한 자기의 주관적 선호가 감소되는 걸 얘기한대요. 근데 어떤 음식이냐면 먹은 음식에 아, 사람이 먹은 음식에 주관적 선호는 감소하는 거고 식욕이 감소하는 거고 요거를 어려운 말로 감각 포만감 자, 감각 거의 없이 쾌락은 외우지 말라 별표 좋습니다. 자, 뭐해 쾌락? 먹지 않은 음식에 그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이제 복습할 땐 해석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 먹지 않은 음식의 어떤 기쁨이나 쾌락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근데 아직 안 먹었으니까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건 변하지 않았어. 근데 먹은 음식에 선호가 줄어들거나 식욕이 쭈는 거를 아, 어려운 말로 감각 구체적 포만감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해석 공부를 그 다음에 요 파트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회복 식욕이 회복됐다던가 또는 자, 아직도 이거 오브 애퍼타이트 오브 모티베이션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뭐냐면 동기 먹고자 하는 약간 의역하자 원래 동기인데 욕구 정도로 자, 식욕의 회복 또는 먹고자 하는 동기의 회복이 분명하다. 누군가한테 분명하다. 자, 후에 가로 열게요. 어떤 누군가냐 좀 길어요, 이제. 먹은 사람한테 분명하니까 식욕이 회복하는 게 누구든지에게도 분명하대요. 근데 어떤 누구냐면 많은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꽤 배불러요. 밥 많이 먹고 배불러. 그리고 필요하지가 않아. 추가적 에너지가 필요하지도 않고 영양분이 필요하지도 않은 거야. 자, 명사배 2 나왔으면 뒤에서 앞으로 후치수식입니다. 어떤 영양분이냐. 그들의 매일매일의 필요를 이 미씨, 만나다 아니에요. 충족시키다 해요. 충족시키는 영양분이나 추가적 에너지가 필요하지는 않아. 밥을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배불르고 추가적인 영양분이나 에너지가 필요하지는 않아. 하지만 결정했어요. 먹기로 추가적인 여기서 캘로리가 진짜 캘로리가 아니겠지. 나중에 공부했을 땐 음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추가적인 음식을 먹기로 한 거야. 뭐 한 후에? 디저트 카트를 본 후에 먹기로 결심한 누군가에게도 다시 누군가에게도 분명한 겁니다. 다시 너무 길 때는 이거 해수 공부할 때는 다시 꼼꼼히 보셔야 돼요. 식욕이 돌아온다던가 먹고 오자는 동기가 돌아온다는 게 어느 사람에게나 다 분명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많이 먹었고 배부르고 추가적 에너지와 영양분은 필요하지 않지만 자 디저트 카트를 본 후에 추가적 음식을 먹어야지라고 결정한 누구한테라도 분명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하는 건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석 공부할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비용계 공부는요. 이렇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수능을 볼 때 모든 단어 수거할 가능성은 없고요. 모든 문장 완벽히 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시간 내에 근거는 밑줄 치면서 오답을 치고 답을 남겨야 돼요. 이거는 문제풀이 공부고 독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독해 공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채점을 하고 나서는 단어 정리 그 다음에 해석 정리 해석 공부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쌓이면 충분히 맞춰되고요. 여러분들 비용계 공부는 제가 추천사항은 이렇습니다. 주 1회입니다.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여러분들 비용계 공부를 하시면요.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수능까지 자 그러면 또 추천 방법을 얘기할게요. 많이 풀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1회는요. 시간 제거 문제 풀고 채점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을게요. 월요일 날 처음 봤습니다. 그럼 화, 수, 목, 금, 토 라고 할게요. 그 화, 수, 목, 금, 토 또는 뭘까? 풀었던 문제를 쪼개서 하루에 약 4개에서 5개 지문을 해석 공부 어휘 정리 공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 자 모의고사 몇이나 푸든지 계산해 보셨어요? 자 3월부터 계산해 볼게요. 3, 4, 5, 6, 7, 8, 9, 10 자 10월부터 뺄게요. 8개월이죠. 자 한 달은 보통 4주예요. 그럼 32주가 아니라 5주도 있기 때문에요. 자 35회 정도의 모의고사 나와요. 그런데 고3 학생들 중간기말 중간고사 때문에 비용기에 공부를 안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35회에서요. 자 9주를 빼볼게요. 그래도 얼마 나와요? 20 6회의 모의고사 나와요. 26회문요. 1년에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7회가 있습니다. 3월 서울시 4월 5월 없고요. 6월 7월 8월 없고요. 9월 10월 수능에 7번이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1회만 해도 얼마 나온다고요? 26회 나온다며요. 그럼 일주일에 1회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 공부량이 나오죠? 거의 4년치의 기출문제 풀이가 가능해요. 목표는 단순합니다. 일주일에 1회만 해도 이 정도예요. 물론 파이널 때는 일주일에 1회가 아니라 좀 양을 늘리셔야 되거든. 주 2회 정도로 한 9월 10월 정도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어? 저 실력 향상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느낌 절대 안 될 거예요. 나 문제풀이도 익숙해졌고 문제 푼 것만 공부한 게 아니라 영어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진짜 실력 향상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제 제자들한테 공부시켰던 방법이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올해 수능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민 해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비용계 공부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